에너지의 음악 진학으로는 제 소개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 강행관을 하고 있는 황대원하고 있습니다 유흠아 별일 뭐 안하세요? 반세 야 그거 말고 좀 더 웃긴가 웃긴가? 이름이 이민아씨 라고 했죠 이민아 그 눈도 이쁘네요 이민아 영어로 하면 이민아를 위해 저 미나를 좋아합니다 반찬나물 보려고 엄청 맛있어 이민아의 반찬 소리 하고 있네 야 가자 웃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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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을 만날수록 난 행복에 취하고 그 남자를 만날수록 난 잔뜩해 열 만날수록 내 허린 가벼워져 내게도 그대되게 따라오지 말아요 또 내게도 그대되게 날 만난게 새로운 나의 인생이 아차하는 순간에 날 제가 люб Fantasy 이 노래인 이 노래인 러블렉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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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